자 유튜브 친구들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오늘 제가의 광고는 바로 바로 무엇이냐 러쉬 로얄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쉬 로얄이라는 게임은 카드 조합이 가미된 모바일 타워 디펜스 게임이구요 제가 평소에 디펜스 게임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번 광고도 바로 승낙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이 여러분 좋은게 모바일로 할 수도 있고 피씨로도 할 수 있거든요 모바일 구글플레이 그리고 애플 피씨 버전이 있는데 저와 함께 한번 플레이 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이 게임을 다운로드 하기 쉽게 자 qr 코드도 보이십니까 자 qr 코드 캡처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들 다운 받으십쇼 다운 받으십쇼 디테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닛을 소환하세요 소환 오! 내 유닛인가 봐 만화가 필요합니다 오! 이번엔 불 마법사가 깔린건가 봐 뭐임? 오! 이번엔 전기야 오! 궁수나! 오! 오! 때린다! 아! 아! 몬스터를 처치할 때문에 만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! 이렇게 밑에 몬스터의 피가 얼마나 왔는지 뜨네요 이것도 자 여러분 디토리얼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화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설치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해가지고 설치를 할 시에 전설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골드 그리고 카드 세트 및 마법가루가 포함된 스페셜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준다고 하니까 다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ios 장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상자를 얻기 위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광고추적을 허용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유닛 두 명을 합성이... 아! 합성도 돼! 우와! 오! 신기하다! 이렇게 랜덤으로 바뀌나봐 막 소환, 막 소환이... 합성랭 오! 바뀌어 막! 오! 뭐야? 합성랭크 1 유닛 8명으로 합성랭크 4레벨 유닛 한 명을 생산했습니다 합성랭크 1 유닛 8명이 있을 때보다 피해를... 아! 이게 마구작으로 님들 합성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인가 봐요 여기도 겁나 빨라졌는데? 아! 여유가 있을 때 합성해야겠네! 조금씩! 어! 사거리 개 길다 근데 하트! 한 마리도 놓치지 마세요! 한번만 피해를 입으면 게이트는 무너질 것입니다! 하하! 하지만 난 짱쎄지롱 유닛 4명을 소환하세요! 하나, 둘, 셋, 넷 어? 어! 위험! 어! 위험! 어! 위험! 어! 위험! 어! 아니, 번개 마흡사가 센가봐 아! 레벨업을 시킨 거구나!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번개 마흡사가 많으니까 님들 강화! 4단계 전투! 상대와 전투를 벌이면 능력을 증명할 자네군요! 아! 님들 이 사람이 다른 유저인가봐 나랑 붙는 아! 그러네! 처치한 몬스터는 상대 쪽에 나타납니다 내가 더 빨리! 더 많이 처치해야 돼 이러면은 하하! 넌 죽었다! 바가 닿자면 영웅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! 내 캐릭터 영웅! 오! 아! 약간 필살기 같은 느낌이네! 아! 오케이! 오케이! 막 때려! 필살기! 막 써! 필살기도! 200 언제네? 어! 뭐야! 내가 이겼어! 컷!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붙일 경우 지식 백화 탭에서 몇 가지 팁을 확인해보세요! 어! 도우미가 있나보네요! 아! 이거는 보상 수령이다! 오! 아! 님들 이거 기본 얘네들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봐 따로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! 아! 여러분!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대요! 러쉬 루알에서는 새로운 이벤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이번엔 여름 이벤트! 7월 20일부터! 어제부터네! 이 이벤트에 참가하면은 추가 자원과 타워카드 또는 기타 귀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대요! 귀중한 경험지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? 이벤트! 다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 신규 전설 요닛도 나왔네! 선원! 땅에 붙인 부모의 판인데! 우와! 부자! 이 다음에는 어정으로 타우면 되지? 스웨이핑몬드! 오오오오 나온다! 밑에가 나야! 지존 나온! 뭐야? 어! 나도 나도! 나도! 너 이모틱금 보냈어? 나도! 으바퀘하지마! 으바퀘하자마! 대포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! 잠깐만x4 셀프는 걸 합치고! 아씨 앗촌데 기다려봐, 앗초 업그레이드해! 또 셀프는 걸 이렇게 2개 합쳐! 안될.. 안될나봐요! 그럼 대포도 업그레이드해! 야! 내가 이기고 있어! 압도적으로! 하하 이 녀석 맛이 어떠냐 나 왜 이겼지? 쟤는? 아니 승리상자도 주는데요? 잠깐만 이 광고를 시청하고 오면은 뭔가 더 줄 것 같아 나 다 다녀와도 될까? 광고 중에 광고를 보는 건 좀 그런가? 살짝 우와 하하 사신이 떴어어야 님들 나 에픽카드 껴보고 올래 나 에픽 에픽 오였어 에픽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어? 도대체 이벤트는 못 참지 간단하게 하나만 나만 볼까요? 아무 다른 건 아니고 와 크리스토링이었어요 퀵잉 영웅상자 이거 한 번 해볼래요 자 300포인트 갑니다 고 아 이거 무조건 주는 건가 조각은? 이거 세 개를 모으면은 얘가 확정인 건가 봐요 아닌 거? 이게 뭐야? 사용 아 이렇게 하면은 얘를 많이 준다는 건가? 이거까지만 더 결제해볼까요? 사용 활성화 40개 남은 거 아니야? 아 여기 까비 근데 이래도 만들 수 있지 않나? 영웅 소환 우와 나 생영웅 뽑았어 님들 담배 방금 전 내가 아니다 트래비퓨널 아 이게 보스 보스 야 저기 왜 이렇게 빨라 나도 소환해 질 수 없지 가운데 나오는 친구가 이번 보스가 어떤 친구인지 알려주는 그런 거 나 에픽 두 마리야 님들 아니 세 마리 바로 이거 업그레이드로 간다 업그레이드 바로 필살기 우와 와 님들 생영웅 필살기 말이 안 되는데 뭐야 아 저 녀석 말 감당하지 못하는걸? 한 번 당해보라고 아 잠깐만 너무 매너했는데 즐거웠어요 넘어간다 아 지식 백과 아 아까 이거 모르겠으면 이거 보라 했지 어 님들 아까 여튼 이거 뭔지 봐보자 아 이게 님대 보스에요 보스 몬스터인데 이 친구가 필드에 등장하면은 지금 내 필드에 있는 유닛의 절반을 선택해 본 다음에 합성 랭크 3레벨 4레벨을 올려놔도 이 친구들을 1로 낮춰버린대 그리고 나서 내가 1레벨로 올려놓은 유닛들은 파기된대요 어그레이들 안해놓는 아 보스들 한 번 썩 볼게요 첫 번째 보스 테이머 주기적으로 몬스터를 여러 명 소환합니다 소환한 몬스터는 보스보다 앞쪽에 등장해 여러 유닛의 주위를 돌립니다 하지만 보스 중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편입니다 아 얘가 좀 쉬운 보스인가 봐 고래곤 어 얘 좀 심술곱게 생겼는데 주기적으로 유닛 두 명을 돌로 아 어떤 효과인지 알겠다 이거 눈마우지지마 아 내 유닛 두 명이 돌로 바뀌어 고래곤은 유닛을 모두 돌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승리할 가능성을 줄이는 매우 위험한 보스들이에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 친구가 뜨는 순간 진짜 개긴장해야겠는걸 아니 보스 종류가 되게 많아 내가 가진 카드 대포 봐보자 궁수 빠른 공격 속도를 자랑합니다 마법사 아 얘는 디버프형이구나 아 님들 그럼 이것도 덱을 짜야되네 디버프형 공격형 약간 이런 친구들로 구상해야 되네 공격 시 유정률로 대상을 즉사시킵니다 아니 얘 괴삭인데요 애핑 이런거 봐봐야겠다 오 와 님들 이거 카드가 화려해질수록 애들이 설명이 더 많아져 주술사 와 와 낮은 가면은 그럼 이 노란색으로 완전 둘둘된 사람들이랑 써야겠네 악마 사냥꾼 합성랭크와 동일한 수의 최초 대상을 공격합니다 와 악마 연구자 합성우씨 상대편에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와 와 야 진짜 이런 전설카드 받고싶다 삐이이이 왠지 방금 보스 설명이나 이런 거 보고 오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겼어 와 님들 고령은 위험한 kidding? 위험한 전설 위험한 말 즐거웠대 아니야 포기하지마 왜 베어레원 보스 나왔다고 바로 포기하는데 포리하지마 친구야 초비상 위에 보다 내가 지금 살짝 좀 더 우위인 것 같아 필사인 봉쇄주 봉쇄주 아 컷 어 이갑시다 즐거웠어요 저 난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잘가시지 자 그러면 오늘의 러쉬로열은 여기까지 일단 해볼 건데 마지막으로айн 번만 더 다운로드 안내를 여러분들께 드리자면 qr코드를 통해서 설치할 시에 전설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골드 그리고 카드 세트 및 마법 가루가 포함된 특별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꼭 받아가시고 iOS 장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상자를 얻기 위해 게임이 처음 시작할 때 광고 허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보상 수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받아가시면 좋다고 하네요. 그러면 일단 오늘의 러시울로얄 광고는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유바! 오alt reason Deutschland 하 감사합니다.